저희 장인어른이 전북부 가수가 되어서 매니저를 하는 겁니다. 내가 핀잔을 줘도 넉살 좋게 장인어른 하면서 이렇게 해 와서 아버님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아이고 슬쩍 다가오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. 장인어 제가 팍, 팍 밀어드리겠습니다. 장인어 사랑합니다.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아버님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사실은 여기 나온다 그럴 때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다행히 1승을 해서 저희 분들이 너무 또 이래 좋아하다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. 자, 이 따님과 사이분이 아버님 응원을 좀 해주시죠. 이현승이 도전을 하는데. 장인어른? 아버지! 사랑합니다! 우리 사이따! 최고야!